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당선인과 범야권 진영의 말하자면 통합, 화합은 거의 대부분 다 이루어졌다 할 정도로 아주 큰 포용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철수와도 단일화를 이뤄냈고 공동정부를 만들기로 했고 인수위원장도 안철수에 주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범야권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영입을 해서 곳곳에 윤석열 앞으로 정부 출범하는 것에 힘을 보태기로 해서 대부분의 진영 다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범야권 통합정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도 만나지 않는 사람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있고 조만간에 퇴원해서 대구의 달성에 있는 사지로 내려갈 예정입니다. 윤석열 당선인도 조만간에 백근혜 전 대통령이 퇴원하게 되면 대구 달성에 있는 사지로 방문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인간적으로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건강을 회복 중인 것으로 관련 측근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사저 입주 시기를 지금 최종 조율하고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저에 입주하고 나면 적절한 시간에 윤석열 당선인이 사저에 방문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이런 일정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28일 방송기자클럽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만날 생각이 있느냐 하는 기자도 패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 제 직분의 일이었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또는 정서적으로는 대단히 미안한 마음을 인간적으로 갖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로 특별 사면된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팀장으로서 수사를 지휘했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윤석열 당선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보수 우파를 괴멸한다고 할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구속됐고 또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보수 우파 진영에서는 굉장히 곱지 않은 시선을 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앞잡이로서 마구 구속하고 또 보수 진영에 대해서 거의 괴멸 수준으로 타격을 주고 있다. 이렇게 비판이 제기됐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고 온갖 탄압을 받으면서도 문재인 정권의 핵심 비리라고 불리는 부분들 특히 울산 선거 개입이라든지 또는 탈원전 수사라든지 조국 사태라든지 이런 수사를 통해서 각을 지고 있고 그리고 탄압을 받으면서도 일관된 태도를 보면서 윤석열만큼 싸우는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해서 보수 우파 진영에서 돌아섰고 윤석열 대검에다가 화환을 보내면서 지지했던 것입니다. 물론 전략적으로 판단한 것이 보수 우파 진영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억울하게 탄핵됐고 구속된 것 맞지만 그러나 그 책임 전부를 윤석열 당시 검찰에게 돌리기는 무한 것이었고 그리고 우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지를 받고 또 무엇보다도 문재인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도 못한 일을 검찰총장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은 윤석열을 지원해주고 나중에 윤석열을 통해서 정권을 교체하고 난 뒤에 박근혜 대통령에 억울하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말하자면 소원도 하고 풀어주면 된다 하는 이런 전략적인 판단에 의해서 일단은 윤석열로 모든 표가 직결됐던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그 전략이 맞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 전략이 맞지 않았을까. 그런데 어차피 박근혜 전 대통령도 3인이 됐지만 4년 9개월 동안 너무나 억울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 하는 측면에서는 인간적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말한 것처럼 인간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굉장히 미안하고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때의 상황을 다시 도둑해보면 윤석열 검찰 말하자면 특팀장이었죠. 수사팀장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보다 뒤에 이미 여러 차례 나왔던 이야기지만 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를 반대했다고 합니다. 전임 대통령을 구속하게 되면 후임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게 되고 무엇보다도 또 정치 보복이라는 이런 악순환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불구속을 원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김수남 검찰총장이 지휘로 수사를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구속을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인도 검찰이란 조직의 한 일원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공직자로서의 한 직분이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는 게 어떻게 검사한 사람의 독단으로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윤석열 당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사과하고 예방한다는 것은 상당히 역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또는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토론에서 그분의 건강회복이 우선인 상황에서 제가 뵙겠다고 찾아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은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속한 건강회복을 바랄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복과 치료가 지금 순조롭게 되고 있다. 퇴원일이 정해지면 사저에 내려가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에는 관련 환영현수막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형사진과 태극기가 쫙 깔려있어서 그 일대가 이미 보수의 또 다른 성지가 됐다. 할 정도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결집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서울에서도 고속버스를 통해서 전세버스를 통해서 매 주말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또는 주중에도 사저를 방문하는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와 관련해서 병원 측과 최종 논의가 끝나면 퇴원과 사저 입주 날짜가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르면 다음 주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교적 좀 자유로운 신분인 윤석열 당선자 당선자로서는 자유로운데 취임하고 나면 대통령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달라지는 복잡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저로 찾아가는 것도 5월 취임하기 이전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빠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음 주라도 퇴원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조만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과의 만남이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보수 파 진영에서는 두 사람이 화해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아픈 역사를 뛰어넘고 극복해서 그래서 더 큰 나라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윤석열 당선인도 같은 뜻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진정한 보수 우파의 확장과 그리고 결집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